지금부터 시위원주 가수 제20주년 콘서트를 1부, 2부, 3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으로 역시 세계적인 아랑구 장부팀에는 역시 남부지혜 또 대륜지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분들은 역시 전국노래자나 열린음악회, 뮤직뱅크 이런 어마어마한 장소에서 공연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역시 엔델빈, 황토는 그런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랑구 장부팀 아이수단장회의 시윤조가 오프닝을 시작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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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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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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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근두근 번혈한 시절 두근두근 날짓 새어 난 내려도 지라 고지만 남은 무슨 말하자도 그냥 낼 수 없어도 그룹 없이도 잘 가갈 거야 다크지 않는 사람이 우리 함께 나눠요 행복한 인생을 위해 행복한 인생을 위해 아이수운스 단장이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